지금 건물 전체는 한집이 아니에요? 네 한집이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걸 어제 폼푸른 빼가지고 사진으로 보니까 여기고 욕조화 장식이랑 욕조화 장식 욕조화 장식 욕조화 장식 욕조화 장식 욕조림 욕조화 유포 actors 세탁기 돌리는 데 제가 어제 설명상으로 어디가동은 여기서 먼저 넘친다면 아니 이제 세탁기 돌리면 불이 이쪽으로 빠지잖아요 이쪽 빠지앤쪽으로 빠지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안방이요 ؟ 네 저쪽에 올라가서 이제 어느정도 이상 차면은 여기가 이제 그 다음에 좀 낮아지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거죠. 싱크대는요. 여기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넘치고 하는거. 그러니까 이게 물이 좀 올라오기만 하지 넘치진 않아요. 한번더요. 맨홀이 있는데 어디죠? 바깥 다 쓰고 맨홀이 있다고. 여기는 창고에요? 네. 그 창고에요. 오. 부염물들이 동동 뜨니까 안보이잖아요. 여기 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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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